시메이시면 좋나요? 시메이시면 좋나요? 저도 시메이고 에너지봉쇄랑 겹쳐지는지 한번 실험해 보려구요. 우리 소중히 펴면서 지너스 넣자 내장은 얘를 넣고 안돼요? 반사를 넣어야 되나? 아 이게 안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밖에 못났네 그 다음 턴에 맞죠? 한 대 맞고 그 다음 턴에 조지는거죠? 앞라인에 심의한 킹을 넣으라고요? 일단 지키는대로 한 번요 제가 전투력 본 캐릭은 전투력이 한 110만 220만 정도 되거든요 상스네를 갈아라구요? 네 개 좋은데 개 좋은데요 키워보셨어요? 진짜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께요 제가 얼마나 강한지 일단 총공항을 일단 한번 넣어볼께 약간 이 높음으로 그 다음에 총공항을 넣어볼께요 총공항을 넣어볼께요 총공항을 넣어볼께요 총공항을 넣어볼께요 총공항을 넣어볼께요 총공항을 넣어볼께요 자 그럼 이제 소중히 좀 때려볼께요 자 그럼 이제 길 개 쓰레기 그래도 궁을 맞네 뭐지? 아 이거 제노스 핵심이구나 뭐야 바로 죽었어? 2편째를 봐야되는데 스핑거 보셨죠? 순삭? 별장에서 좀 칩니다 잘가라 아까보다 딜 한 3배는 더 들어갔어요 킥만 맞지마라 아 이 새끼 계속 킥 때리네 다음걸 봐야되는데 다 뒤져 스팅거 같은거 질이죠? 스팅거 같은거 질이죠? 아 딸피 때려서 죽나? 한봉은 버지면 안되나? 2편째를 2편째를 좀 보고싶은데 와 근데 이거 딜 좀 많이 들어갔는데 스팅거는 그냥 스팅거는 그냥 devot achiever 뒤노스 테크 킥ину잉 뭐? 어? 카보토고 나발이라고 필요없다만 하ские 뒤노스 테크로 복수 한번 가자 자, 또 가라 블록, 에너지수급 좋구요 달달 바로 갑시다 방금 이건 반사덱이고 근데 얘는 반사덱이고 이거를 파츠는 일단 무조건 쓸거란 말이지 제노스라가지고 평소에 쓰는건 에너지 봉쇄 얘는 쓰고 다음번은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죠?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심의 4렙 핵심이 좋다고 하는거고 엄청 차이나요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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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잉